유약집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유약집이죠 유약집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집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려고 하면 기본이론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는 접하셨을 때 조금 더 내용이 압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조금 늦게 출발하셔서 기초하고 기본에 대한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부터 들어야 될까 그냥 기본이론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유약집을 거쳐서 문제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게 총론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총론의 시험 범위는 목차는 부동산 개념하고요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총론의 여러분의 시험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물어볼 때 부동산 자체의 개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학 자체에 대한 논리를 가끔 인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부동산학의 계열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라는 거죠 부동산학에 대한 논리는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인 토지 있죠 이 토지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설명했지만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항상 무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이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응용기술을 개청한다는 얘기는 이게 최이요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항상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편익이 있죠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해서 최소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추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동산학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성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3번 인용이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이제 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응용과학에서는 우리가 학문을 나눠보게 되면 순수과학이 있고 응용과학이 있으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해당이 되지 순수과학이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현실적인 뭐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집값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경험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요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시작에 지금 부동산 가게 계속 뛰고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는 얘기죠 인간과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또는 이런 것들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이게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응용과학인데 순수과학이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로 해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건 이제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경험과학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재반 이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제시를 했겠죠 그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시게 되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복합 개념의 사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필요하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이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종합식 접근 방법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중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반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정책 수단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국가 간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위축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최근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에 대한 비율이 부동산 보유 비율이 한 120%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갖고는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게 되면 오히려 재반 부동산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입이 된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한 관계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을 때요 이념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학도 일반 학문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초를 두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렇죠 최이요 이용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한 이익을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념은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모두 역시 형평성의 원리도 역시 우리가 중시해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 이념에서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박스 밑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밑에 박스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대한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 활동이 어떤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현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식에 대한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법칙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역시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라든가 또는 투자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등의 행위에 따라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경기라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는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지문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있죠 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할 때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섹타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민간 합동에 의한 어떤 행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제3섹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1섹타 이거는 제2섹타 이거는 제3섹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발 쪽에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런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의 행위는 공적인 주체나 사적인 주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합쳐져서도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제3섹타인데 제2섹타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가 됐든 사적 주체가 됐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 하나의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성하고 기술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뒷면하고 그러니까 한 면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중시된다 이런 건 없고요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일련의 행위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윤리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보다 전문성이라는 걸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러면 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직업윤리라는 걸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보게 되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요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윤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조직윤리하고 공중윤리예요 조직윤리는 중개업자 간에 또는 중개업자와 중개사 협회 있죠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내균화 이런 것들도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윤리라는 거는 부동산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뿐만이 아니라 중개사 뭐는 간평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는 게 그게 공중윤리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개업자는 윤리의식이 필요하지만 매도자 매수자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임장활동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임장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거 그런 거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걸 필요해요 그러면 왜 이거를 필요하게 되냐면요 부동산은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재화죠 여러분들이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고 내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거는 토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토지에 적용되는 공간은 영원 불멸하다고 할 수 있죠 절대 파괴되지 않죠 근데 그 토지상에 계략물이 하나 들어서게 돼요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건물이겠죠 근데 이 건물이라는 건 내구제예요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인데 그 내구제가 갖고 있는 거를 내구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구성이라는 거는 영원 불멸한 것은 아니고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만 그 효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조금 조금씩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일반 재화보다는 그게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가치를 평가하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말고도 활동의 속성은 거의 한 10가지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10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얘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인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을 때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리업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이제 중개업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 쪽으로 우리가 세분을 하게 되면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토탈하면은 다섯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뭐 임대미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 한번 넣어준 적이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는 안 들어가냐면요 기타라는 표현은 안 들어간다는 거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들어간다는 거를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안에서 뭐는 들어가지 않냐면 금융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정도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은 되겠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학예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은 개념하고 분류가 돼 있을 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개념하고 분류에서는 한문항 정도씩 출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내용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도요 개념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기술적 개념이 있고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질적 개념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그럼 여기서는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그랬고요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자산 그죠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요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상품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을 때 조금 더 들어가면 부동산은 우리가 공간이자 하나의 이제 자산이자 자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부 영역까지는 언급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종류 정도를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건 뭐냐면 부동산은 생산제이지 소비재는 아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우리가 생산제로서 우리가 생산 요소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농지 같은 경우죠 예 우리가 이제 농지를 투입을 했을 때 쌀을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생산 요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비재로서 쓰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택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두 가지는 우리가 종류 정도를 구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종류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면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요 그거는 이제 민법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법률적 측면에 법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과 그다음에 광의 부동산으로 나눠질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요 안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요 그때 요기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요 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부분에서 이 법학자들은 당연히 이 공간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게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관점을 좀 더 중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토지의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뭐를 가리키냐면 정착물을 가리키고요 그럴 때 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은 등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정착물이라고 있었을 때요 주로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얘를 많이 물어보죠 정착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요 정착물 중에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부동산으로 취급된 애들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물어보는 게 요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상단 박스에 구별을 해놨죠 그래서 토지의 독립된 정착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실 때 건물은 기본적으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건물 말고 다른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인목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소유관계가 구별이 됐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 재배되고 있는 독립된 정착물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경작수학물 아시죠 우리가 일명 벼라든가 또는 옥수수, 감자 이런 애들이 있죠 이거는 경작작거라는 거예요 논이 매매가 돼도 논만 매매가 된 것이지 그 수학물까지 매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연적으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일부로 관주된 애들은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매년 경작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라든가 또는 단연생 식물이 있죠 이런 애들은 그냥 부동산 일부로 우리가 단연생 식물이 있죠 부동산 일부로 관주돼서 부동산 중개할 때 같이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 얘기하냐면 이거는 미국 애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영문상에서는 우리가 픽스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달리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독립된 걸로 보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본다고요 다만 이제 얘를 거래할 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가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할 때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이사 갈 때 두고 간다 뛰어간다 뛰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걔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집을 매매를 할 때 걔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별도의 특약이 없고서는 걔는 그냥 우리가 이사 갈 때 뛰어가는 그렇죠? 거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알아야 된다?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동산인지 정착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구분 기준에 보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이 있죠 부착된 애를 제거를 했을 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라고 본다? 그럼 동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있는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상이 발생하면 뭐라고 봐야 돼요? 정착물로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집 욕실에 있는 욕조라는 얘기죠 욕조는 그냥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뜯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착물이다 다만 물리적인 손상은 없어요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걔도 정착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폰이라든가 수돗꼭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라는 거죠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이 돼 있다고 하면 얘가 움직이더라도 뭐라고 봐야 돼요? 정착물로 봐야 돼요 거기 주물과 종물의 관계라는 게 그거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집 열쇠 있죠? 그거는 여러분 집 자물쇠에만 맞도록 고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물쇠가 주물인데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니까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있죠? 에어컨 설치라고 해놨죠 여러분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진행해서 에어컨 설치하는 거는 뭐라고 본다? 이거는 그냥 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 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룸 같은 데 있죠?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가 돼 있는 에어컨 등은 이거는 매매할 때 같이 포함돼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착물로 우리가 간주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으로 봐요 그게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건 틀린 거죠 여러분이 세를 살고 있을 때 또는 임대를 했을 때 편의를 위해서 거래 편의 위해서 진영장을 설치하거나 커튼 블라인드 설치한 거는 이전할 때 다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가게 되면 광해부동산이라고 있죠 광해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줌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독립감각과 일부가 되는 거를 구별하는 걸로 물어봤으니까 광해부동산을 가게 되면 주로 얘를 물어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있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별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 등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얘는 특수한 동산이다 얘들도 토지와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줌 부동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정평가 쪽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제목이 있죠 복합부동산하고 복합건물이라고 있는데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별도의 등기를 하죠 그런데 얘네를 거래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일체로 취급되는 애들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복합건물이라는 건 주상복합 아시죠 여기 상가 위에는 주택으로 주거용태로 쓰이는 거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상에서만 구별 정도 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개념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을 때 기술적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 정도를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독립된 것과 일부가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광해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의 성격 정도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념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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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